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는 수능지구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4학년도 지구과학원 파이널스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의 학습이에요. 근데 일단 마지막 단계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정말 어려운 것들만 모아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가?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진짜 마지막 최종적인 총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강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렵고 심층적인 부분들은 앞선 단계 학습에서 이미 충분히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죠? 스텝 0부터 시작했잖아. 특히 스텝 3, 스텝 4까지만 가도 꽤나 빡빡한 내용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줌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진짜 실전에 입각한 많은 연습과 훈련도 겸하실 수 있는 거고 이 파이널 강좌는 말 그대로 마지막 총정리용 강좌라는 부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강의 컨셉이 그래요. 그래서 어렵다 이거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전반적인 전범위에 대한 총정리 강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데 완전 기본이다라는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일단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 테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개념 난이도가 좀 높은 데가 있고 문제가 출제될 때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주제들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면 조금 난이도 있는 얘기들 그런 상황들 그런 문제들 또 같이 수록해 두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 구성은 다지선다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자료 해석을 해보는 연습 할 테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은 문제 자료와 조금 동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꼭 알아야 할 암기 요소 그리고 해당 개념에서 조금 중요하게 작용되는 몇몇 부분들은 보기에 굳이 또 상황들을 넣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그리고 암기 문제도 나오니까 암기 요소에 대한 마지막 최종 점검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일단 파이널 다지선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데 너무 안 풀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또는 나는 알겠어서 푸는데 틀리는 게 너무 많아. 그렇다면 지금 이 파이널 강좌만으로 모든 빈틈을 채우는 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 모르는 게 많고 틀리는 게 너무 많다면 이것만으로 최종 점검 최종 정리 안 돼요. 그럴 때는 매직 개념 완성 강좌라든가 스피드 개념 완성 강좌라든가 기본 개념 학습을 다시 한번 가서 복습하고 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이며 문제가 잘 풀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겸손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내용 정리하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내용들 같이 병행하시면서 학습하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시기까지 왔으면 이 파이널 강좌 교재에 있는 문제 풀때 아주 매끄럽게 잘 풀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여러 단계로 올라왔잖아 지금.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여간 방심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낀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자 업로드 일정 말씀드릴게요. 9월 27일 수요일 날 개강을 하고 10월 4일 추석 연휴가 끝나면 완강이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추석 연휴 기간 때문에 교재 배송이 조금 진행이 안 되고 늦춰질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월 27일 개강을 할 때 1에서 3강까지는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단 교재 배송이 이제 연휴 기간이라 안 되는 측면 때문에 1에서 3강까지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파일로 내용들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출력하셔서 문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재 배송이 재개될 수 있는 시점이 될 때 그때 이후 강의를 같이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게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파이널 강좌는 길지 않아요. 16강 정도로 짤막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질질 끌면 별로 좋지 않고요. 조금 짧은 시간에 그냥 몰빵에서 한번 빡 듣고 정리 끝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능 대비에 대한 많은 공부가 완벽한 공부가 다 끝나는 건 아닐 테고 당연히 한번 정리를 했어도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 또는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앞선 여러 단계에 대한 학습을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해당 내용들, 본인에게 걸맞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발췌해서 수강하시면서 병행학습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보완하는, 보완될 수 있을 만한 학습을 해주시고 이제 연휴 끝날 때 책 배송이 재개될 수 있는, 진행될 수 있는 순간에 그냥 한 방에 빡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수강 대상. 일단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르려는 보겠다는 의의시가 있고 의도가 있으신 분들 다 한 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같이 마무리 학습을 열심히 해보는데 또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 지금껏 정말 험난한 길을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그쵸? 어?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손놓으면 되나? 지금 손놓으면 안 돼. 지금 이 순간에 더 이 악물고 버티고 참아야 돼요. 이해돼? 진짜 너무 힘들면 부모님 아니면 친한 친구들 어? 언니, 오빠, 이모, 고모, 삼촌, 숙모 등등 이렇게 조언을 좀 구해보시길 부탁드리고 아, 하지만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어? 여러분들 길 가다 부딪히는 그 여러분들보다 어?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모든 분들 다 이거 지나온 거야. 어? 그분들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라고 못할 거 있냐? 없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따라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거쳐가는 관문일 뿐이니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남은 시간 길지 않습니다만 어? 마지막에 진짜 멋진 승부를 한 판 해보겠다라는 일념으로 어? 진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승부를 한번 봐야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됐다 싶은 분들 자만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아, 파이널 스텝. 파이널. 다지선다. 백제.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1강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강에서 뵙도록 하죠.